금정구 부옥동에서 지성떡집을 운영하는 한지성이라고 합니다. 작곡 위주로 한 4-5가지 같이 만들 수 있는 작곡행미도 팔고 시중에 나와있는 떡들은 대부분 하고요. 세트로 선물용이나 담롯떡으로도 파는 떡들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타로카드나 명의약 사주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으니까 떡을 사시면서 시간 나시는 분은 잠깐 잠깐씩 봐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. 금정구리 예술축제 할퀸! 금정구리 예술축제 할퀸!